네 저번에는 제가 어프로치 샷을 칠 때 어떻게 치면서 자세를 낮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일단 어프로치 샷을 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트랜지션 게임에서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포지셔닝도 되게 어려워 하시지만 일단 들어가는 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어프로치 샷을 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레이저 아니면 뭐 줄 아니면 뭐 라켓 뭐 이렇게 그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자세를 낮췄다가 들어가면서 상체가 뭐 그러니까 몸이 올라가든지 올라가도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스핀을 많이 걸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더 세게 치고 싶은지 뭐 페더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쳐서 이제 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공을 친 다음에 이제 준비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거의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벌써 이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친 그 공이 그 어느 정도 빠르게 날아간다면은 상대방도 그만큼 빠르게 공을 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빠르게 치기 때문에 어 더 일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트가 길어졌을 때와 더 짧아졌을 때의 차이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더 빨리 치고 일찍 칠 텐데 많은 분들이 그 치고 난 다음에 준비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야지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셔서 그런지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공을 이제 여기서 어프로치 자세를 쳐서 쳐서 일단 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확인을 하지만 움직이면서 확인을 하는데 거의 한두 발 정도 뛰고 나서 스플릿 스텝을 해야 돼요 내 공이 어느 정도 잘 쳤다면은 시간적으로 많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치고 나서는 한두 발 안에 스플릿 스텝을 하셔야지 상대방이 공을 칠 때 떨어져서 그 바로 준비 자세를 해서 이제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플릿 스텝을 하실 때 어 공을 치고 움직임 자체를 그 다음 움직임 자체를 대기 어 일단 공을 쳤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깅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은 대기 상체나 몸 자체가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낮춘 몸 상태를 이제 낮춘 게 아니라 이렇게 대기 그냥 뻣뻣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세도 안 낮추시고 아니면 보폭도 안 넓히시고 일단은 치신 다음에 치신 다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치고 나서 내가 상체가 올라가고 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어 다 치더라도 바로 자세를 낮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커버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어 그거를 그냥 그냥 뻣뻣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어 그러면은 각도를 바꿔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상체를 이렇게 피거나 아니면은 너무 뻣뻣한 상태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일단 느낌 자체가 여기서 들어오면서 구부렸다가 치고 다시 낮춰서 다시 낮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안되고 낮춰져 있어야 돼요 보폭도 짧은 넓이가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이 좀 더 넓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제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는 거는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스포츠를 어느 정도 시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느낌이 어떻냐면은 치고 나서 아 치고 서버가 나왔지 일단 치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농구를 좀 그 많이 보는 학생들이라면은 농구할 때 디펜스 할 때 이제 자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낮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앞으로 하는 거죠 약간 치고 나서 치고 나서 낮게 가면서 이제 그 자세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한다면은 한국 분들은 축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축구가 골키퍼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자 골키퍼가 준비를 할 때 준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쪽으로든 뛰고 막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골키퍼라고 생각하고 내가 뚫리지 않게 골키퍼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트랜지션 게임에서 자신있게 발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